안녕하세요 김은사입니다 드디어 이제 봄이 오나 봅니다 추운 날씨들이 지나가고 봄비가 촉촉하게 내리는 금요일 오후시간 저녁시간이 되었는데요 오늘 음악실에 와서 악보를 한 곡 만들고 그리고 녹음을 하려고 했더니 컴퓨터가 딱 고장이 났어요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특별한 시간 또 이렇게 영상을 통해서 그리고 핸드캠 직캠을 통해서 생톤으로 연주 한 곡 들려 드리는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인사를 드리고자 합니다 비가 촉촉이 오는데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곡이 한 곡이 있네요 유자씨의 노래 사랑하기 때문에 라는 곡인데요 다행히 제 태블릿에 반주는 들어있어요 그래서 반주 틀어놓고 제 머릿속에 음악 떠오르는 대로 악보 없이 한번 생톤으로 연주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면서 한번 드리겠습니다 다행히 제 머릿속에 의심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머릿속에 의심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다행히 제 머릿속에 의심으로 연주할 수 있습니다 Boone 공연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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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효정